4계절 내내 푸르른 아름다운 땅 제주 제주 북쪽 푸른 바다 근처에는 조랑말들이 모여 사는 말랑마을이 있습니다. 그곳의 말들에겐 안목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으니 절대 여름 너머 마을 밖을 나가지 말라 내부와 단절된 말랑마을엔 개성과 아름다움을 꿈꾸는 인이랑이 살고 있었습니다. 인이랑에게 마을은 따분함 그 자체였습니다.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나온 인이랑은 자신이 알고 있던 제주보다 더 넓고 멋진 자연의 푸르름에 편안함을 느낍니다. 그러던 중 우연히 제주 귀를 맛보게 되고 손과 발이 노래질 만큼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. 녹차밭에서 자라 녹차 연구의 평생을 마친 완벽주의 연구가 푸르티를 만나 제주의 좋은 원료를 함께 찾기로 약속하고 제주 투박이 카멜리를 만나 인이랑은 제주를 더 사랑하기로 또 한 번 다짐합니다. 인이랑은 그들과 함께 자신을 위한 마을 뷰티 레시피를 찾아 유랑을 시작합니다. 모험을 떠나는 인이랑과 친구들을 응원해주세요. 모험을 떠나는 인이랑은 그들과 함께 자신을 위한 마을 뷰티 레시피를 찾아